. 무게이야. 아 몰라. 아아! 자꾸 죽으면 속낸데! 아 얘 테리라 이게 감정적이었지? 어 화를 못 참았다 아 스킵 피해가지고 그냥 신나가지고 아 스킵 피했다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가서 죽었네 명백한 무리였다 와우 잡아줄 수 있나? supplied 하하하하 좋구만 그래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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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의 CC기지 딸 피부 근데 이게 나 좀 풀리기 시작하면은 괜찮거든요 저런 백스 같은 애들 상태로는 선 자바리를 가버릴까? 아니면 킬가기 안 나올 läuft 같은데 요묵 하강 근데 자발 가면 킬가기가 나온다 해야하나 왜냐면은 한번 멀어지는게 문제거든요 붙어도? 공포로 떨어지는게? 근데 그 자발로 한턴 더 붙으면 초반에 솔킬가기가 나오거든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어어? 타 뭔데 3대1에? 인기스타를 했는데? 부럽다. 나도 관종되고 싶은데? 나도 잘해야 관종되는데 이 판에 뭐 할게 없어. 할게 생겼나? 같이 가! 하하하 맛있다. 그래 살론에 할거라 해봤자 멋있겠어 킬 딸이지. 와 그암 됐네? 오 좀 조심해야 되겠다. 유미님 한입만! 야미 원래는 선용은 무조건 갑니다. 이거 잡아라와도. 근데 이 판은 뭔가 백스 솔킬을 내보고 싶어서 가봤어요. 어쨌든 백스를 잡으려면은 한 번 더 붙어야되서. 이런 느낌으로? 자발이 용해서 킬각을 봐야되요. 방금처럼. 방금같은 느낌으로. 아! 자기의 발톱! 가셨네. 이런식으로. 뭐 야무지잖아. 팀도 놀라잖아. 뭐 이렇게 보니까 근데 선자발 괜찮다잉. 오랜만에 가봤는데. 그래도 용어가 낫지 않나 싶으면서도 자발도 괜찮네. 이거는 제가 좀 고려를 해볼게요. 뭐야? 범판장? 그냥 가자. 어이, 저거 못 잡았어? 나 7쪽 날아가져서 유미 잡을 거야 그랬나? 실드는 쉔공 있긴 한데. 저거 하나? 어, 화면 좀 가려져가지고 못 잡을까? 저게서 화네. 나 스케일 빨리 썼어야 되겠다. 벤이 느긋하게 썼다가 벤이는 못 잡았네. 당연히 잡을 줄 알았어. 쟤 왜 화났어? 벤이 누라. 좀 너무 감정적인데? 나이스 소련. 감전만 하면 서렘받아내기가 이렇게 쉽네. 나이스. 잡았다. 딱 감전 깔끔하게 쿨. 야무지게 돌렸다. 와, 말도 안 돼. 버그. 쓰레기 맘겜. 아, 대포 또 못 먹었잖아. 위에서도 부르고, 밑에서도 부르고. 그만. 자, 그만 부르기. 그만 불러다 쓰기. 경고. 팀원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서로. 부착을 처치했습니다. 어, 이거 나도 죽을 거야. 잡은 것 같기도 하고. W3 G2 Q3 신 natgré. 안 돼에에에. 좌, got이지. 콩만용으로 쓰이야 얻은 poisonous. 아예 막 1겜 막 컨셉 잡고 아 죽나 알리한테? 알리한테 죽는게 아니라 키아나왔네 아까부터 그리고 이게 어제 느꼈는데 월식은 무난하게 잘 컸을때만 좋고 아무리 탱마나도 좀 말리고 성장 좀 어중간하고 할때는 자발이 나은듯? 20분이 넘어가서 이 코어가 나올거같은 파는 자발이 나은듯? 딜로스도 보시면 운때 가고 싶은데? 도망가봤자 어차피 안된다 헐 와 카사스 궁으로 야 궁 한번 썼는데 쿼드라 먹은거야? 헐 개재미있겠다 보여줘 케넨 너가 누군지 보여줘 케넨 너가 누군지 보여줘 월식 맛있다 나 이거 하나가 왜 안싸였나 했더니 알리구나 와 저게 또 살아? 외삼? 땡큐 사미라 나 너 발판으로 보고 있던건데 이 친구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야 야 일로와봐 영상만 채워주고 가봐 아 아 나 이거 알리만 채우면 월식 5초 되는데 까비 아싸 마스터다 먹feed 왕실 월식 리얼 해야지 뭔짓